자 오늘은 제가 집을 지워볼거에요 자 오늘은 수아의 집짓기 시간 잠깐 기다리세요 수아의 집짓기 시간 오 저기 말이 벌써 다르네 오늘 수아의 캐릭터로 수아가 처음으로 집짓기를 도전해볼거에요 예 오 역시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모드라서 날아가고있어요 귀여워 너너너넛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어떻게 집을 지을건가요? 내가 집을 지을건가요? 블록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블록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어떤 블록이 필요한가요? 저는 음 얘는 역시 역시 아 잠깐만요 역시 퍼클? 이거랑 이거 블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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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두개로 지을거에요? 네 짠 이렇게 하면 오 멋있는 감옥을 입었습니다 감옥을 입었는데 이거는 내가 자 이제 집을 지어보세요 네 어떻게 지을건가요? 좀 저기 랜드를 좀 펼쳐야해요 랜드를요? 랜드를 좀 펼쳐줄게요 랜드를 좀 펼쳐줄게요 자 랜드 랜드 보라색 짐 네 땅을 다 파는게요 땅을 다 파서 바닥부터 만드는거야? 오 바닥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오 아주 땅을 잘 파고 바닥부터 잘 파네 아이고 내 볼륨 내 볼륨 나 휴지하고 집을 만들어야 돼 오 오 넌 어디렇게 만들고 있네 무슨 집이에요 오늘 컨셉은? 지하식이야? 좀비랑 왜 못 사와요 왜냐면 날아닐거에요 오 이제 새들도 날아다니고 말도 많네 해가 지고있는데 해질때까지 만들고 그랬는데 해가 지고있으면 어떻게 하죠? 괜찮아요 난 날 수 있어 난 크리에이티브야 아니 집짓기를 해직위원회 완성하기로 했는데 밤에도 집을 지을건가요? 네 그래도 밝아? 아 보이긴 보이던데 보이긴 보이던데 보이긴 보이던데 어우 이제 몬스터가 여기 있으면 좀비 나옵니다 그 다음 썰소리가 됐어 황금검으로 황금검으로 들면 아무도 접근을 못하던데 깜깜하니까 이거 먼저 설치하자 설치 오 영혼의 불은 이런색이고 무다 불피니까 엄청 화내지고 있어요 여기도 하나 모닥불 하나 해주고 영혼의 불 영혼의 불 영혼의 불 모닥불 영혼의 불 불 나는건 아니겠지? 영혼의 불로 영혼의 불로 아 아까쯤 그려줄게 이제 잘 보이죠? 아 아 아 저기 보면 빨간눈에 거미도 많이 있고 아 아 집 질다 말고 하늘을 날고 있네요 아 아 무서워 집 질다 말고 뭐하는건가요? 아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내가 화를 하루에 뭐 구워먹게 아니 이제 불을 불러오 내가 싸울거야? 응 여자들 만들어볼 수 있어 여자 집이야 여자 집이야 여자 집이야? 남자는? 여자 집이야? 응 아빠만 아빠만 데려올 수 있어 아빠만? 감사합니깐 너 사람은 여기다 오는거야 어 불시면 돼 이제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집을 지어줘야 돼 내가 집을 지어줘야 돼 빨리 지켜 꾸며야돼 빨리 지켜 빨리 짓고 뭘 꾸며던가요? 어 작업대도 좀 넣고 왔던 근데 그쪽 아니야 불러왔던 짠 안 날아도 돼요 여기 잘 되고 있습니다 집은 잘 되고 있어 집이 이렇게 넓게 되고 있는데 지붕도 만들걸? 응 지붕 파란색 그리고 돌은 노랜 원래 문 원래 문 구멍을 좀 뚫어야지 우리가 일단 지붕을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제 지붕이에요 지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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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짜잔 지붕을 만들자 지붕은 쉬워 지붕은 쉬우면 돼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만들 수 있어 그거 있어 그게 있어? 있어 있어 만들어 보자 여기다 뭐 만들까요? 어 내가 뚫을게 그 다음에 문을 내가 골를게 문을 골라야 되는데 원래 문을 어 내가 착용할게 응 문을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문을 붙이면 근데 감옥이 되나요? 응 감옥문 없어? 강문 있어 문을 만들어 주세요 오 오 있다 근데 이번엔 우리가 좀 찾아야 돼 그 뭐지? 뭐? 어 그거 탈구 살릉 baptize 창문 그 창문을 내가 입거든? 창문이 거기 말고 다른 쪽에 있어 다른 쪽 창문이 있나? 어 내가 여기다가 구멍을? 구멍을 파서 내가 철창을 만들게 자 설치해보세요 철창을 만들고 어? 구멍을 내버렸는데 왜? 왜 구멍을 내버렸는데 왜? 이따 왜 꺼면 되지? 아니 왜 꺼지지? 철창? 내가 설치할 수 있어 여기다 하는거 아니야? 아니 그게 철창 아니잖아 아 이건 무늬잖아 아이고 거기다 설치하면 어떻게 다른 곳에다 저건 여기 있잖아 들어가서 버리면 되지 아빠 내가 할 수 있어 들어가서 이거 없애야되고 아빠 근데 너무 그 다음에 내가 안해도 좀 해야되거든 내가 만들래 내가 만들래 아빠 왜 이 생각해 줘 오 됐어 요새 했는데? 문을 한개 더 설치하면 되잖아 옆에다가 그치 문을 한개 더 설치하면 돼 아니 고개를 고개를 그렇게 하지마 아니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문을 하려고 했는데 랜턴이 되네요 됐다 드디어 문이 됐어요 랜턴을 설치하러 영혼 랜턴 설치하고 감옥을 완성하겠습니다 문도 근데 철문이어야 되지 않아? 철문이어야 되지 않아? 문을 부숴버리면 어떡하나요? 짠 열렸다 들어가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문이 나온 문이면 너무 탈출하기 쉬운데 많이 많이 설치하자 아주 감옥스러운 분위기가 됐어요 아빠 이제 우리가 라이트해졌으니까 이제 내가 방을 만들게 방을? 뭘로 만들거야? 어 핸드아 아니 그렇게 말고 야구로 줘봐요 핸드아 줘봐 됐잖아 빨리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어 무슨 벌집이야? 무슨 벌집이야? 진짜 깜빡을 만들어 잠깐만 램프 위에 진짜 아니 지금 뭐 만드는거야 너무 크게 만들지마 며칠동안 자주 있었으면 문도 만들어야 돼 가게 먼 여기는 잘 아이고 밝아졌네 아 근데 잘 때는 어떻게 해 근데 이 감옥에 문을 이렇게 다 되있네 자아 감빵입니다 감빵을 만들었어요 멀리서 아빠 보여줄게 멀리서 보여줄게요 오 이 지붕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어있고 자 소아의 감빵을 완성했습니다 위에는 초록색 지붕이 있고 아니 굴른데? 블루 지붕이 있고 벽은 붉은색이에요 여기 한번 핑크색인데? 핑크색이에요 들어가 볼까요? 엄마한테 한번 보여주자 엄마 이리 와봐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자 이게 안락한 주방 주방이라 안락한 감옥에 창살이 있고요 문이 있어요 문을 안에다 나서 들어가면 아주 좋은 공간에 랜턴과 침대가 있네요 저기 문이 보이네요 문이 있네요 문으로 나갈 수 있나요? 문 열리네 창문이 있네 여기로 밥을 받을 수 있고요 밖에 면회 오면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탈옥이 하고 싶으면 이걸 부셔서 하자 아니 부시지마 부시지마 탈옥을 하자 다음에는 더 멋진 집을 만들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안녕 만나요 안녕 재밌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 안녕 뽀르뽀 뽀뽀 뽀뽀 뽀